서울의 번화가 중심지역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내부 수백 명 이상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한 외국인 가족이 멍하니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입을 손으로 막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명의 딸로 이루어진 외국인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온 듯 큰 가방까지 메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눈앞의 광경들을 다급히 사진으로 찍기 바빠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들에게 한 외국인 남성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발소리를 뜨른 외국인 가족은 달려오던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내 외국인 가족은 남성의 뒤에 숨어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버스터미널을 방문한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리코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스페인 사람에 불과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정식적인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은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까지 가족 전체가 스페인에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새로 지은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욱 정겹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가족 전체가 한국 이민권자인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희 가족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은 절대 이민으로 적합한 나라가 아닌 오히려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인 후진국이라는 좋지 못한 얘기를 하고 다녔을 정도로 한국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가족이죠. 그리고 그때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은 스페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스페인 사람들 중 직접 한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인타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오래전에 부끄러움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스페인 정부 소속 공무원이셨는데요. 마드리드의 경찰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일을 맡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에게 입버릇처럼 자신이 스페인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나 평화로운 나라는 전 세계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들을 저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저는 이러한 공무원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 주말만 되면 집 근처 번화가로 나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아버지를 따라 몇몇 가게들에 들어간 뒤 그들에게 시설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일을 도왔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가진 스페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완전히 심취하신 상태였죠. 하지만 이런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뿐만 아니라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동생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기초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그 학교에 스페인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셨을 정도로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국적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들을 무시하기 일수였어요.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께서는 다른 국적을 가진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스페인 공무원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엄격한 교육을 하셨고 어렸던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동생은 항상 친구를 사귀게 되면 넌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이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와 동생의 가치관 자체가 억압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무직 공무원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스페인의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나 많은 공무원의 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스페인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와 동생에게도 스페인의 공무원이 되라는 식의 꿈에 대한 강요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와 동생은 아버지처럼 강압적이고 틀에 박힌 스페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기도 싫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의혹들만 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무원 센터에 갈 때마다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공무원인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으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구시고는 때로는 길거리에 신호등이 꺼지거나 공공시설이 파손되었다는 접수를 받아도 저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고쳐주면 상인들이 더욱 많은 민원을 넣는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아예 행정 업무를 뒤로 미루기까지 하시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모습을 봤던 저와 동생은 행정처리가 접수될 때 바로 고쳐주면 서로가 좋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반론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스페인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야 정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저와 동생에게도 빨리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느리게 살아가라는 충고까지 하시기에 이르렀죠. 특히나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스페인의 문화는 식당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이제 막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의 한 카페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심지어 저와 같이 간 친구들조차도 그러한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려 1시간이 넘어서 나타난 종업원은 오히려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다니 학생들이 이런 곳에는 뭐하러 왔냐면서 그냥 저희를 매장 밖으로 쫓아내셨고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스페인이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와 친했던 스페인 친구들은 그것에 별다른 불만도 드러내지 않더군요. 심지어 친구들은 그저 아무런 의문점을 느끼지 않은 채 그럼 어쩔 수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며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스페인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동생 또한 항상 저와 얘기를 나눌 때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절대 이런 나라가 선진국은 아닐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제가 20대의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스페인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을 알고 난 뒤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월급 내역 종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저는 그때 당시 집값을 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월급 상황에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스페인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이런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이것의 의문을 물어보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버지의 엄청난 호통을 듣고 말았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월급 자체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과 함께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값을 지불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생활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특히 아버지는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생활하고 있다며 그것에 비교해 스페인의 지금 이러한 주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엄청난 선진국이기에 가능하다는 말까지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러한 의문을 가진 채 평범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옆집에는 무려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거주하던 중 아주 잠깐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한 스페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집에 있던 저와 동생에게 한국식 전통 떡이라며 파트로 만들어진 떡을 전해주며 이런저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던 그 스페인 이웃 가족분들은 저와 동생에게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얘기들을 듣는데 저와 동생은 점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며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정도 거주하셨다던 이웃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삶은 여러 나라들을 떠돌던 자신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 선진국으로서의 기억이었다는 말과 함께 스페인으로 잠시 돌아온 것도 한국에서의 시민권과 정식 확정이민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라며 자신들은 한국에서 쭉 거주할 것이라는 말을 이어나가셨기 때문이죠. 특히 그 가족분들에게는 저희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 또한 저와 동생에게 한국에서는 10미터의 거리마다 화장실이 있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화장실이 야외에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화장실인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며 한국이 겪어본 나라 중 제일 깨끗하고 선진국이라는 경험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 한국을 경험했다는 가족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들 투성이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동생은 스페인의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던 아버지에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동생은 옆집에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온 가족분들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들의 한국 경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보나마나 아시아에서 제일 후진국인데 그러한 얘기를 뭐하러 듣냐면서 빨리 스페인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부나 하라는 핀잔만 주시더군요. 무려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옆집 가족분들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저와 동생은 동생이 스물 살이 되는 즉시 곧바로 단둘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무모한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로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동생이 함께 집에 있던 저녁 시간 옆집 스페인 가족분들이 저희 가족을 찾아오시더군요. 옆집 가족분들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이사를 왔다며 자신들을 소개하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금 고민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약 1시간 뒤 저희 가족 전체는 옆집 가족분들의 식사 초대로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와 동생 때문에 옆집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맞냐며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 가족분들은 선진국은 나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시민의식과 나라의 발전 속도로 평가된다며 한국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고 자신들 또한 한국으로의 확정 이민을 위해 잠깐 스페인에 온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가족분들 전체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한국을 소개해 주겠다는 매우 당당한 집들이 초대까지 아버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믿지 않으셨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냐며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의 시설관리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밤마다 요즘 길거리 잡범 피해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경찰들도 고민이라는 말을 저와 동생에게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의심을 품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의 저녁식사 초대 이후 아버지께서는 무언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약 1개월 뒤 옆집 가족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집들이를 초대하겠다며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가셨고 저와 동생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가족분들의 집들이 초대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분들이 스페인을 떠나고 약 2주 뒤 곧바로 저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예상한 대로 한국으로 넘어간 스페인 가족분들이셨고 이민을 확정지었다며 자신들의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 기회가 되면 한국에 집들이를 오라는 아주 감사한 제안이셨죠.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모든 비용은 우리가 지급할 테니 제발 한국을 경험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신 뒤 입원 한 번만이라며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오시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 스페인 정부에서는 모든 가족이 해외로는 나갈 수 없다며 어머니를 스페인에 붙잡아 두셨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스페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꼭 언젠가는 이런 강압적인 나라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여권을 이용해 한국공항에 도착한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눈앞에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지만 저는 한국으로 먼저 넘어갔었던 스페인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로 바쁘게 몸을 움직였고 그 과정 중 한국에 지하철을 타던 순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지하철에 에어컨이 나오냐며 매우 당황하신 반응까지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집들이 초대를 해주셨던 가족분들은 약 10분 뒤 도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시간이 남아 서울의 터미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희 가족 앞에는 정말 사람 키보다 높을 정도의 택배 상자와 짐 가방 그리고 각종 음식이 담겨있는 듯한 상자들 수백 개가 모여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대의 고속버스들이 승객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곧바로 그 상품들을 누가 훔쳐갈까 싶은 마음에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짐 앞에 도착하는 순간 한 한국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알아서 찾아가세요라며 저를 흘끗 보시고는 옆에서 짐을 정리하기 바쁘시더군요. 놀랍게도 그 장소는 버스를 이용해 택배를 옮기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러한 택배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다급하게 뛰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택배 시스템이 고속버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거기에 있던 그 어떤 승객들도 그 짐을 전혀 노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제 뒤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너무 놀라시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저씨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이것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는지 질문을 했지만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시며 매우 무관심한 표정만 지으셨죠. 그곳에서 기다리는 약 20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짐들을 훔쳐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모여있던 짐들은 하나 둘씩 고속버스 짐칸으로 이동해 주인을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집 앞에 택배 상자가 10분 이상 놓여있는 순간 택배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도둑들에 의해 사라지는데 그러한 민원 피해를 겪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더욱 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과 고속버스 택배 시스템의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죠. 그 후 저와 아버지는 한국으로 떠났던 스페인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 눈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들 중 두 개의 상자를 집어들고 이제 집들이에 가자는 말을 하시던 그 가족분들의 행동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집들이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동생을 그 가족분들에게 맡기신 뒤 혼자 스페인에 넘어가셨고 약 일주일 뒤 어머니와 함께 휴가를 쓰시고 다시 한국에 있던 저와 동생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 한 달 동안 한국에 대해 경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긴 휴가를 진행하셨고 먼저 한국으로 가셨던 스페인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벽히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스페인의 한국 이민전용 공무원 민원을 진행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저희 가족 전체의 한국 이민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스페인이라는 좁은 나라에만 갇혀 있었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종종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볼 수 있었던 몇몇 장면들은 스페인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찬사를 저와 동생에게 쏟아내고 계시죠.